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로 한 번에 큰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은 빨리 끼워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끼워나지 못하면 HLB에서 계속 갇혀 있을 겁니다.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지금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주가를 올릴 때는 약속을 남발하고 주가를 내릴 때는 약속을 어기는 걸로 그렇게 주가를 변동을 주고 있죠. 회사의 관심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변동폭입니다. 주가를 얼마나 크게 변동을 시킬까 어떤 재료 가지고 변동시킬까 내릴만한 부분이 조금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 그냥 지연시켜 버리죠. 잠수 타거나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뭐 한 게 안 되니까 지키지 않겠죠. 안 되니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정말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제때 지킨 적이 없다. HLB 공매 잔고가 250만주에서 350만주로 100만주가 순식간에 늘었죠. 거의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심은 어디 주가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회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공매도들이 어쩌고저쩌하고 있는데 공매가 세력이고 세력이 공매고 그렇습니다. 공매가 세력이고 세력이 공매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마치 우리의 적은 공매도들이다. 저 공매도들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공매도를 뭐 이렇게 신고하고 어쩌고 해서 뭐 한다. 이러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공매도 이번에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났다 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공매도 쇼커버링을 해서 주가를 상가 보냈죠. 상가 보낸 이유가 바이오만 한다. 이걸 가지고 상을 보냈다. 이거는 정말 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걸 뭘로 지금 보냈느냐. 공매 쇼커버링을 통해서 상을 보냈죠. 그리고 바이오물적분할 가진 걸로 상을 보냈다가 여기에서 한번 흔들어서 매도하고 그러고 이제 주가를 개인에게 여기서 한번 넘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묻어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공매 쇼커버링으로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진짜 이제 가는가 보다라고 했다가 박살내버리죠. 박살냈다가 다시 이제 계속 뭐 올달에 한다.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부려서 올린 거죠. 그러고 다시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 재료가 지금 올 엔드에서 인지처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낙하산이라는 부분을 작년에 원래 없었던 거죠. 이거 없었던 거를 막 신설을 하는 상황이다. 온통 황금낙하산에서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뭐 M&A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이래서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성과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이 회사를 M&A에서 가져갑니까 누가? 안 가져갑니다. 이거 안 가져간다. 계속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주가의 등락만을 계속 만들려고 그러죠. 크게, 크게 내렸다가 실패, 성공, 실패했습니다. 아니에요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숨기고 있다가 유상진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자, 나노코박스 합니다. 잠수. 그 다음 지금 없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가졌습니다. 박사할냈다가 데이터 좋아요. 박사할냈다가. 5월 신청합니다. 올렸다가 박사할냈다가. 5월 신청한다니까요. 박사할냈다가.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5월 신청한다고 했는데 5월에는 과연 신청할까?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지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안 지키겠지만 하긴 하겠죠. 하긴 할 건데 계속 가만히 보면은 주가를 어떻게 하면 크게 올렸다가 크게 내려먹을까? 그러니까 얘들은 많이 올리고 많이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차이가 크니까. 올려서 먹고 공매서 먹고. 여기에서 보면은 실체가 드러나버렸죠. 세력이 공매였구나. 바이오 물적 분할 가지고 한 판 올려서 해먹고 개인에게 다 떠넘기겠다. 한번 해먹었죠. 그럼 5월 신청하는 거 가지고 올렸다가 다시 떠넘기고. 지금 두 번 해먹은 겁니다. 지금 두 번 해먹은 상황이다. 다시 올려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세력들이 정말로 올려줄까?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로 올려줄까? 이게 올려준다. 라고 하면 올려준다. 라고 하면 올려준다. 승인신청 이라는 걸 가지고 밀고 올라가겠다. 그 정도로 좀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어쨌든 어쨌든 올리고 나면 다시 탈출할 겁니다. 반드시 탈출합니다. 세력들은 반드시 탈출하는데 계속 어딘가에 빠져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거짓말로 일관을 계속하고 가만 보니까 이번에는 공매도까지도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게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제가 보면 밝혀진 거다. 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각성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250만 주까지 이끌어 내렸다가 여기 2월 21일에 공매도 250만 주죠. 공매도를 갖다가 확 갚아가지고 상을 보낸 겁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그렇게 상을 보냈다가 지금은 계속 공매 쳐서 다시 먹고 있죠. 공매를 계속 늘려서 250만 주에서 순식간에 350만 주가 됐습니다. 다시 100만 주만 더 차버리면 450만 주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죠. 450만 주 수준 언저리까지 다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그냥 한탕 해먹은 거죠. 이걸로 지금 여기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정말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올려준다 그러면 내리기 위해서 올리는 거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어딘가에서 주가인 여기도 보면 지금 계속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아도 계속 회사 말만 믿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당장 내가 안 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쨌건 4월달이나 5월달이나 해서 주가를 올려준다. 5월달 엔덕싱 신청을 기준으로 올려준다 라고 하면 적당한 수준이 되면 반드시 빠져야 됩니다. 반드시 빠지지 못하면 또 세력들에게 뒤통수 맞고 다시 집 지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매수하면 되냐면 지금 엔덕싱 신청 이런 부분이 있어도 하고 나면 다시 주가를 공매쳐서 얼마든지 내립니다. 왜?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리보세런이 갖고 수익이 나는 것은 결국은 몇 년이 걸리겠죠. 그리고 날지 안 날지도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했다라고 해버리면 재료 소멸을 일단은 인식시키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런저런 소식 가지고 또 어디서 이제 어떤 소식 하나 가져와서 아이디어 내 가지고 또 올렸다 내려 또 올렸다 계속 할 겁니다. H&B로 돈 버는 건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다 그런 부분이 파기됐기 때문에 적당하게 낮은 위치에서는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면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H&B에서 손실을 줄인다 또는 수익을 낸다 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지금 계속 장기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약이 나온다는데 지금 H&B 승인 신청하고 기다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적당한 시점이 되면 시총을 봐야 됩니다. 시총을 좀 보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됩니다. F&B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NDA 승인 신청 하나 한 거 가지고 예를 들면 F&B 승인을 받아 낸 상태죠. 매출이 바이오에서 매출이 3,000억 정도 3,500억 정도 나오는 이런 기업의 시총이 지금 4조 9,000억인데 이제 NDA 승인 신청을 한 이런 지금 상황에서 H&B와 H&B 생명과학을 더하게 되면은 5조가 넘습니다. 5조가 H&B와 생명과학을 더하게 되면은 5조가 넘는 상황이다. S&B 바이오에서 4조 9,000억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H&B 가지고 크게 돈을 벌겠다. 한방에 벌겠다. 이 생각 안 해야 됩니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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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A 승인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면 그 사이에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계속 반복이 된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5월 NDA 승인 신청으로 올려준다. 팔고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력이 힘이 좋다고 해도 이게 지금 공매도 세력이 얘네들이 공매도 치고 그 다음에 올려서도 못 가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오리지널 공매도를 못 이깁니다. 이 돈을 못 버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치면은 아주 크게 공매도로 쳐서 공매들이 나와서 이제 지금 눌리게 될 겁니다. 누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들은 상황 봐서 먼저 빠져가지고 공매로 전환해 버리죠. 그래서 지금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움직여야지만 여기서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손실을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야지 한 번에 내가 나는 이만큼의 위치에서 샀으니까 6만 5개 이상 안 팔아. 그러면 가는 척하다가 여기서 후려차버리죠. 여기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분할로 여기 고점인지 모르니까 분할로 매도하고 분할로 매수하고 해서 또 분할로 매도 분할로 매수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계속 여기서 계속 세력들의 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치에 비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는 상황이 되면 로켓을 불리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계속 단타 쳐야 됩니다. 초단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려주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거 안 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HB에서 HB에서 본전 못 찾습니다. 본전 찾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팔았는데 더 올라가죠. 반드시 여기까지 또 내려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뾰족하게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해도 안 나올 겁니다. 뾰족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걸 기대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잘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주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올리는 것도 갑작스럽게 어느 시점에 진짜로 안 갈려나 뭐 이런 상황일 때 그럴 때 이제 올리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려주면 땡큐고 그렇게 세력들이 개인들 수익을 다 잡아주면서 그렇게 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손실이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개인들을 계속해서 속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속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속이는 부분을 같이 속여야 된다. 같이 같이 속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